그래서 오늘 미션은 차량을 얼마나 잘 이용하냐. 그분이 뭐가 나오는 순간 여기 계신 분들에게 요청을 해서 차량 이용해. 잘 나온다. 자, 오케이. 준비된다. 나도 준비된다. 어! 끝났다. 끝.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일로 물이 나왔구나. 이게 고자도 이거 먹어집니까? 아주 좋네요. 아주 좋네요. 아주 좋네요. 이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하루 켜는데 이렇게 자라요. 하루 만에 이거. 우와. 이거 돈 되죠, 이거? 세계 최초로 온실 속 온실이라고. 오미 제품은 아스파라거스. 신풍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다관에서 꽃이 피어요. 아우, 진짜 되게 깔끔하네. 하지만 나뭏에 바람 위. 노래에 바람이 붙어서 노민들의 노래 실력을 한층 높였altra. 야 꽃 냄새 좋다 이거 벌왕왕왕 하는 거 못 써 이거 야 삼촌들 아침 저녁으로 야 날이 더 더 터는 거보다 벌써 이거 봄이 이거 다 왔어 금년 겨울에 집이 그만 있잖아 난 못점들지 않음 디가 이거 꽃 이거 야 노란 꽃이여 허연 꽃이여 이거 막 핀댄 야 거치 손심어 야 꽃 구경 가사 됩니깐 이거 어디 어디 다 꽃 구경 가져내면 야 몸이 성헌사 됩니다 성헌 때 저 뒷집에 저 경보허멍이여 과제 해군에 양 꽃 구경 가게 마시니 이런 때 이거 꽃 구경 안 가니 이거 언제랑 갈까 국 간 게 그룹사 간다 나도 꽃 구경 한 번 가보게 마시니 야 날씨 좋다 이 봄 날씨 아이고 오늘 이제 주고받디 가기 전에 어머니 못 쳐다더라 어머니 어머니 나하고 있어 어머니 지게 그 저 경로당가 켜놔네 수가 경로당 나실 거다 돌아이 예예 그렇잖아 경당 자 모셔다 드끼면 가게 마시니 문 닫고 예예 아이고 야 다신한 차 커다이 예 이리 저 계단 조심 없애 야겐 금시구경 막 두성 안 되겠 아이고 뭔지 오랜만이다 아이고 형님 이제 또 시내기 주 선수가 또 시내기가 아니고 이거 옷 한 번 아니야 이 심도 누게 대껴볼 거야 아이고 이거야 이거 고장 쓰면 옷 일련도 넘게 쓰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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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사진 거 이거. 강 데껴 없어 성님. 요즘 사람들 보면 이게 다 데 끼기만 좋아하고 만약 주소장 쓰는 게야 혼두개가 아닌가 혼두개가 아닌가. 아니 그게 데 낄만 하나는 데 끼실 거 아닐 거야. 그 사람들도. 그래도 이거 고쩍 씁니다. 싸집니다. 존영정신 어른들 존영정신을 배왕은 해가 있겠어야지. 그걸 다 픽픽픽픽. 그냥 성님 존영정신도 적당히 다 존영정신이죠. 그리고 그 다 쓰레기 대본 거 집이 가면 모셔놔. 나 이 형님들 무뚱해보는 이제 헛금이시면 저 어디 저 한락산만이 다 막 올라가면 쉽죠. 다 쓰레기가. 그래도 다 들어가는 고량이 다 있으면 다 들어가죠. 아이고 어디 관수복에 가정 들어가지 마세요. 아 씁댁이야 신소야. 픽픽픽이나 하지 마라게 픽픽픽이나. 그 형님 어떤 절을 할 때 건강에 헛꽁 걸어질 때 꽃 구경도 가고 맛 좋은 거 먹으려도 되겠고 공없어. 혼자만 그냥 맨날 그 시래기만 들어간 거 하지 마라. 저 꽃은 이거 주소장 다니는 분은 우리 동네도 하향 피하사라. 지나든 게 뭐 보면 그게 꽃 구경에 주는 별 거 있어. 아이고 참 그게 꽃 구경인 거야. 그니까. 아이고 알았다 겸인. 꽃 구경 오늘도 하향 없어 이제. 맞아요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어머니 저 아들한테 맛종국 사주려고 그냥 없어 야 아 맞아 우리 맛종국 먹거라 저쪽이 장계도 못 가고 여자도 누게 만남 때문에 저쪽 쓰레기만 주성된 게 누게가 좋아할 것과 다 돌아나오라고 했을게 냅다 우리랑 경로당 가게 그랬어 나 차로 모셔다 놨니까 아이고 불쌍한 사람 아이고 다리앗방 좀 시험 가야키여 야 아씨 그 집 사잔 디게 경로당 가단 다리앗방 시험 가잔 아자쓰다 아이고 성님은 자꾸 나들이시나 자꾸 태워다주면 좋겠다 아이고 경염적에 우리 차로 곧지 가게 삼촌 그릇어 가는 데 아이고 가는 길에 이게 적금치나 자꾸 태워가고 참 차 크다 아이고 맨날 이거 맨날이라도 타야 안냅쩌 아이고 타입사 다시랑 저 갈대랑 미리 우리집이 전화 없어지게 고쳐 형이 예예 안전벨트 잘 멈추고 예 끈이수다 이리 끈 으 으 으 으 으 다시 써서 이걸 으 으 이 색깔 좋고 이거 이거 깨끗한 걸 데껴 이거 이거 뽀랑 딱 꿇기만 하면 이거 줄 묶으면 가방도 되고 이거 딱 해놓으면 이거 무시봐요 저 당근도 담고 감자도 담고 아이고 이것도 이것도 하하 이것도 아까 잘 구웠다 이거 신도 이거 데껴볼까라 이게 딱 밟우야 나 형 딱 맞지 딱 맞지 이건 어디 잔치물 갈 때 이거 신의사키 응 그렇지 이 색깔도 좋고 빨간다 아이고 이거 데껴볼 한 번 다 주세라 에이 이거 에이 이거 에이 이거 좋다 아 이거 색깔도 꽉 딱 이게 에이 이거 좋다 하하 자 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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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좋다 이거 고마워 소주병도 이거 이거 백 원씩 주는 데 이거 하나 둘 셋 다 아이고 이것도 16김이 고마워 천육백 원 청립 우리 마을 청구조회에서 우리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날 저 꽃꽁경 가려놨는데 어떤 거야 가능해 가능해 젊은데 그러실 때야 따뜻하고 하니까 아 예 좋은 얘기보다 또 다른 거 그런데 예 돈은 얼마씩 낼 것과 아 돈은 안 내도 될 거 보다 청구조회에서 돈 다 당해주고 저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꼭 건강하세요 하는 거니까 그냥 가도 될 거 보다 그냥 네 겸이 좋으다 우리 모두 갈 걸로 하죠 아이 겸 고맙게 해주는 데 가야 하죠 우리는 일하는 거 할 건데요 겸이 우리 놀고 갈 때 같이 갚죠 구경하러 그래 겸 없앤 가라 겸 없앤 겸 없앤 예 겸 할 걸로 하구나 예 예 겸 여러분 모두 잔다고 하는 걸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야 이거 하하 이거 좋다 천장에 딱 돌아매 땅 이거 좋다 이거 이거 이걸 그냥 이걸 왜 두 등을 다 던지는지 모르겠네 사람들이 이거 이러면 페트병 두 개 이거 하이고 천 거 이거 이거 물 다 막 먹으면 되고 응 아따 여기서만 해도 이거 벌써 몇 개 주는지 몇 개 가 하하하 이거 참 주수면 다 돈이여 주수면 다 돈이여 하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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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っと 많이 넣으면 돼 집주어 웅 안 Biz Preach 나 오셨을 때 왕만 wear 놈이 down encer 아이고, 참. 이 사람 체크하고 있어. 이리 가져와. 예, 예. 그만. 그만. 아이고, 케민. 놀래 가면 이쪽 입원 갈 것과. 이것도 좋다. 집에 옷 다 쪄게. 아이고, 집에서 입는 옷이고 놀래가 전에 먹고 곱다 크고 호나 상 입은 거 될 것. 예, 이것도 좋다게. 아, 이리 가져와. 케민. 또 갈 말이 있구나. 빨리 그릅쓰게 호나 상 입원 가게. 예, 예. 집이 꺼라도 입원 가게. 아이고, 우리 엄마 고집도. 빨리 그릅쓰, 호나 상 입원. 에이, 이거 참. 고급적이야, 빨리. 시그경. 그 뭔 노래 경 볼륨되게. 아이고, 이송우쩍에 좀. 예, 예. 사진발링 해봐도 이거. 아이고, 이제 다 몰래 안 왕. 이제 왕이네. 예, 예. 아이고, 좀 우쩍에. 예, 예. 처음 쓰다. 이거 하나 주세요. 옷도 하나 넣었네. 아이고, 둘레 갈 때 보나 바람도 막을까 그거 하나 상 가는 거 그거. 얼음 막이나 많아. 예, 예, 예. 됐습니까? 아, 예, 됐네. 아이고, 여보세요, 빨리. 어, 어.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아이고, 풍선은 오고. 한자들 나오소. 날씨도 좋고. 제기. 무식한 이유가 또, 이렇게. 하얘야. 한자 없어? 날씨도 좋은데. 빨리 나오소. 하얘야. 아이고, 경범이고. 굽시다. 어떤 뷔가 영광 전. 아이고, 우리 아들이 지금. 옷 하쟤니 더 사주라니. 아이고, 봐라. 선 굽시다. 아이고 놀래가겠다 아직 출발 안했구나 아이고 이제 놀래가구나 날씨도 좋고 오늘날 강 재미나게 놀다구싶어 아이고 고맙다게 혜택은 좋겠네 회장님 다른건 아니고 강 아이고 그냥 와도 좋겠네 아이고 너무 고맙다게 자 어머니도 강 재미나게 놀다구싶어 사촌에도 재미나게 놀다구싶어 차에 올렸어 차에 아이고 이거 고맙다이 아이고 좋다 고맙다하시오 아주 좋나요 평균도 재미나게 놀다구싶어 네 오늘 하루 안전하게 잘 모시쿠다에 예 강원도 안전배틀나 쿠팡매줍사 출발하쿠다 예 예 우리 얼마만에 우리들에 감시쿠이 아마 아마 한 10년 거의 되는 것 같던데 확실히 몰라도 여러분 흥어 구렐이네요 예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너 부랜 여긴 하니 하니 우리 꽃들이 나와 하니까 점심 이렇게 먹게 된 거 이제 고맙게 생각해 가지고 희사자 이름 말아꼬대 소산이장 30만원 구경보 20만원 김용영 10만원 오민수 10만원 김성홍 25,000원 이렇게 해서 희사들이 있어 박수로 김성홍이가 25,000원 받지 않아서 25,000원 더 하여간 거 보다 왜 갑자기 차라리 어지멀지 아니 그래도 박수로 쳐줍사야 고맙게 해줍사 막 맞혔을 때 막 더우자 막 더우라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이 종이도 아프고 나 못살켜 이거 일서진하네 찬 맞은 디만 디나 차이강 노약 저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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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우리 조합원들이랑 좋은 데서 한잔 먹으니까 기분이 좋다 오늘 덕분에 잘 구경하러 갑니다 너도 왔어? 우리 김상무도 오늘 잘 놀았어요? 사모님들은 어땠어요? 잘 놀았어요? 우리 다음에 또 봅시다 자 출발 출발 전복에 PTSD 안녕 Withdown 메롸 설명 hurt 특별히 태어난 태어난 우리 함께 고생했어. 고생했어. 잘 놀아줌 내가. 잘 놀았죠. 잘 놀았죠. 잘 놀았죠. 우리 어머니 공사에 찍어 앉네. 차에 있을까요? 잠잘을까요? 피곤해. 피곤해? 막 재미나게 놀았구나. 재미있게 막 놀았죠. 고마워요. 어머니 한번 가고 가. 잘 쫓아보라 어디 그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집으셨구나. 어머니. 아이고 차에 아무도 없어 다 내렸으니? 다 내렸어? 전화라도 해보라게. 전화받아? 아 이게 곧장 안올 때가? 난 잘 못 봐라. 아이고 미친 거 아냐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길도 잘 모르고 왔니. 어디. 어디 전화받으신가 다시 바꿔주시고요. 아이고 전화도 안 됨 수다게. 우리 어머니 옆에 누가 앉아 놨 때가? 나 잘 모르 기억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옆에 누가 앉아 놨 때가? 가. 에이그 나 차 잘못 타진 것 달만 나 내려와 줍속에. 어디로 내리면 될꼬까거게. 내려와 줍속에. 이거 나 차 잘못 타져 수다게. 이거 어때 뭐. 내려와 줍속에. 아이고 이거 어디니깐 전화라도 집에 두랭 할걸 겨우 아이고 나 집이 자기 시끄더라도 못살켜 머리 아프고 아이고 힘들다기 힘들어 아 이장님 이거 어떤 데인 것과 아 버스 이사가 관광지 출발하기 전에 이론 파악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까 아 버스에서 어떤 교육을 시켰길래 그냥 자기네끼리만 와집니까 전화번호 집사 나가고 전화행 한번 따져볼게 아 그 자잘무스를 따지지 마라 그네 어디 어머니를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자잘무스를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 생각해봅시다 이장님 지금 우리 어머니 전화도 안되고 해 거기 나 이장님 신대만 묻는디 요즘 우리 어머니가 이상해 봤지 혹구만 거 잊어물고 잊어물고 해 나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어떤 조직각각을 하느냐 아이 물지마 말하길래 이 가슴도 탕탕하고 해 다른 딸력 문자도 못 타고 어디가 조직각각이 해 우리 아버지 조직각잠 Deo 우리 아버지 조직각이네 우чи 무슨 일로 먹었댔 아 이거 좋은거 야 경보야 무슨 일 경보야 야 경보야 야 어머니 일로 먹었다고 일로 먹었다고 야 야 야 야 경보야 야 경보야 지금 울지마라 고마세요 지도 이거 어디가 자 야 이거 나가 병주술에 갔다올 때마다 이거 표시한거 나가 다 병주술인데 이거 이리 농약병 이리 하 이리 하고 이리 음료수 병 한 대고 이리 야 우리가 어머니를 치워줘야될거 아니 나 말을 들어보게 그럼 내가 다 초취를 이리 댕겨봐 어머니가 이리 어서 게민 나가 요 우털에 올라간 요쪽으로 올라간 초취를 거메 에이 널랑 집이서 집이너로 전화 올 수도 있고 어머니가 집으로 올 수도 있으나 이리 있지마라 빨리 지비강이시라 지비강 나 이리 가야 초취를 거메 야 뚜커라게 뚜커라게 나도 울어 나가야 초취를 거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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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d 정신형은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태산 파체속과 실종 신고 좀 얻어집니다. 아니 얻어진지는 4시간밖에 안 됐지만 요새 이 어른이 정신이 왔다 갔다 햄수다. 토산 일리의 부경보 어머니 알고 계시지? 허부동산 주변으로 순찰 좀 해 줍사. 예예 부탁드립수다. 아이고 이거 지금 동네에 몇 바쿠다람신데 이거? 이 주릅도 오시면 이거 우리 동네에 이거 아니고 여기 딴 데에 있단 말인데... 여기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여기 아저씨 어디 정신 돌려볼까? 아이고... 무릎... 아이고 무릎 아프고... 못 삼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아이고 나 이 도안에 집 찾지 못해. 나 집 찾아다 줘. 아니 집이 어디신데요? 잘 몰라. 아니 뭐 마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 뭐... 토산. 토... 아이 토산은 완전 반대편이에요. 제가 가는 곳이라. 예예예. 형 돌아오느라 마음이... 예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이씨 거다 줘. 밥 받아 주고요. 밥 받아 씻고다 줘야지. 안 돼요. 야 이 사람 이거 이 못떠 사람이냐 이거. 아이고 저 놈은 나쁜 놈 저거... 오도 뭐 다 실컷 아주도 아니고... 아이고 어르신 이거 이거 이거. 어떤 일이 꽝 이거. 아이 저 전화라도 빌려줘 그네 저 허재네. 아이고 못떠 놈이네 저 아주 나쁜 놈이라마 시게. 개색. 이거 어떤 놈이냐 저거. 아니 아니 개매. 이거 어디 저 어디 꽃 구경 갔다 오믹꽝. 구경 댕이도 못하고 시방 진리 안에. 예. 댕이단 문 안에 여기 헛을 잠깐 놔주는 거. 아아 경희수강. 어. 아이고 이거 진리 일러 볼 땐 그냥. 응. 영우 형 관생보살 외암시면. 응. 그냥 누게 저 저 처지러 올 거다. 집은 어느 편이 꽝. 집을 알아주면 갈 건데 집을 몰라. 아이고. 개매 양. 난 참 인간이라 심은 양. 어떤 덜하다 들이코다마는. 난 인간이 아니라면 양. 나 사람이래 양. 난 관여를 못 해 마시. 그래도 지도를 해 줘. 이제 걷네. 아니 나는 그냥 경허지 마랑 양. 여기서 관생보살 해 심은 양. 누게 처지러 올 거 난 양. 허염 싶다 양. 난 저 중문 가고 가야 되나. 난 저를 전해 봐. 난 감수다 양. 감수다 양. 난 감수다 양. 관생보살 님. 관생보살 님. 관생보살 님. 관생보살 님. 아이고. 아이고. 아버님. 아이고 어디 이디 숙하게. 아이고. 어디 이디 꼬지. 관생보살 님. 아이고 관생보살 님. 아이고 어디 이디 꼬지 없대 가게. 아이고. 아이고. 오단 분 안 하신데 처자주는 안 가. 아이고 참. 아이고 참. 그만 있어. 지금 막 야 경보 울고 불고 막 마을 사람들 막 했냐. 이거 전화해야 돼 전화해야 돼. 어디 이리 어디에니. 산속에 이디까지 없대 가게. 아이고. 아이고 정말. 아이고 아이고 빨로부터 차타기 차타기. 아이고. 여보세요 경부 야 경부야. 어머니 주닫자 어머니 주닫자. 아이고 이디 막 저 어디 산속에 있으라. 산속에 이게. 아이고 야 야. 이제 감자 이제 감자 이. 아이고 이디 어디에. 아이고 나 이거냐. 나 병주 쓰려도 이디 안 왔어. 아이고 이거 어디에.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이거 나 안 와 시민. 야 여기. 또 얼길랴. 왜. 하. 아이고. 어. 아이고. 아유. 아 저 트룩 오는거 아니니까 저거. 아 성웅이 형 트룩 왔니. 어 저 트룩 왔어. 저거 저기에 가시는가. 이리와. 이리와. 여보야. 여기. 어머나.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저한테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좋았어. 역시 좋았어. 아이고 전화도 안 먹고 진짜. 형님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나 그 저 병주, 병주술에 댕기는데 거기 저 낭오름 아래. 근데 가다래 조잔 경안했으면 야 큰일 날 뻔 너네먹 못 쳐줄 뻔 했죠. 아휴 쓰레기만두 복으로 다닐 줄 알았더니 오늘은 사람을 본 거 왔으니 얼마나 착하냐. 아이고 나 본 거 다져니 김성희가 착하다이. 아이고 착하다이. 나 오늘 착한 일 하지 않았어. 야 일단 박수 한 번 쳐줄게. 봐봐 나가. 옛날 이 쓰레기만 주제쟁이니 머리를 하지 마라. 나 오늘 제대로 일을 하나 했다 이 말이야. 어머니 어디 갇힌 일은 어째? 아이고 형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잖아 밥이라도 해 고기라도 사 안 냈구나. 그랬어 맛조금 먹으려다가. 너희가 아니고 아까 저 너네먹고 초질 댕기던 분은 누구 저 책장 데리고 쓰라고 해. 그거 시끄려 가야 되겠고요. 책장을? 어 그거 나 혼자 못 들면. 그러나 어멍 초지멍 책장 꼬지 초잡대가. 보혈하게 그거 그게. 아이고 그거 저 그저께 저 누구 민찬이네 데리고 온 거 아니 그거. 아이고 그 비마장 다 사가짜리는데. 그걸 그걸 나 그걸 시끄리 못 해. 막 지금 막 머릿속에 온통 그거 벗겨. 거기 먹으러 그랬어. 아 이제 가라게 이제 가라게. 아이고 그거. 아 이제 갈라게. 야 이제 갈라게. 그건. 이제 갈라게. 예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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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물고프 이제 tengtawa. 예일록àng haz. 예일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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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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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아 이거 악수도 못했고 이거 지금 아 지금 이거 반죽해면서 이게 반죽해면서 예예 근데 이게 무슨 쿠키를 지금 만들 겁니까 지금? 이거 버섯 쿠키입니다 버섯 쿠키 버섯? 이게 반죽이 다 된 겁니까 지금? 예예 아 그럼 저희들이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공장에서 이 버섯 말고 제주도 재료로 만드는 쿠키가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총 8가지가 나오고 8가지? 8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5가지만 생산을 하고 아 그러면 이제 버섯 말고 또 뭐 있습니까? 감귤 감귤 메밀 메밀 그렇지 녹차 녹차 자색고구마 고구마 예 자색고구마? 예예 그럼 앞으로도 이게 무궁무진하다는 거네 재료만 넣으면 되는 거네 예 그러니까 제주도에 특산품들이 많이 쓰는 농산품들이 그러면 제가 이걸 처음에 시도했던 목적이 우리 땅에서 원래 우리 밀도 제주산으로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요즘 이제 제주밀이 좀 비싸다 보니까 많이 생산을 안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재료만 우리가 어차피 이제 만드는 기술은 갖고 계시니까 재료만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뭐 고등어 쿠키 고등어만 옥돔 쿠키 와 그러고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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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탠단 말이에요 이거 무궁무진해 아니 난 그냥 여기저기 대여봐도 쿠키가 인정받았다는 말은 나 오늘 처음 들었고 다 그게 쿠키도 인정해줍니까? 예예 제주산 15%가 이상 쓰면은 아하 제주산 15% 이상이 되면 제주도지사가 인정해주는 쿠키가 됩니다 이거 인정받은 지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제 한 1년 넘었습니다 아 이제 시작해 근데 우리 사장님이 쿠키 이거를 연구한 지는 되게 오래 되다 하던데 제가 제 가족하고 한 40년 했으며 이야 까다로운 인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또 보호해 갖고 내가 쫀득을 지켜 보도록 이 분이 잘 투자냅니다 아 만약에 머리카락이나 이시면 지금은 야위가 삐걱이 울려 저희들은 이제 재료 말르면 안 되니까 계속 또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쿠키가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아 좋네요. 자식처럼 만든 거 아닙니까 사실. 애정을 가지고 그 어떤 눈물 나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까. 이거를 이제 과자를. 정성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디 유통이나 이런 회사에 갔을 적에 냉대를 받을 적에. 근데 그런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꿋꿋하게 앞으로도 더 계속 소비자들이 인정하고 우리 많은 분들이 찾아줄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맛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거니까 무조건 사랑해주세요가 아니라. 예 맞습니다. 맛이 이러니까. 길로 평가해야지. 그렇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 과자는 사실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의 입이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평가단을 네 저희는 초대했습니다. 어린이 평가단을 소개합니다. 자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육학년 김윤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도 같은 친구 육학년 양한율입니다. 각각 쿠키의 재료를 얘기해서 이긴 팀이 쿠키 선물 세트를 받게 되는 거죠. 아 다 먹어봤는데 말이죠. 한 두 가지는 정확한데 나머지 세 개는 헷갈리네요. 진짜. 맛이 명확한 건 명확한데 모르는 건 진짜 맛이 다 비슷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는 뒤눈이 확확하다. 다른 과자랑 달리 많이 달지도 않아가지고 좀 대단한 과자보다는 건강한 것 같아요. 건강한 느낌. 어린이들도 안에 딱 먹어보니까 건강한 맛이 나는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양쪽에서 대표 한 명씩 대답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녹차. 조리떼. 뭣도 조리떼 갑자기 녹차 아니고 이게 그게. 어린이들은 녹차에 딱 하는데 거기다 대고 조리떼에 있는지. 이거 녹차입니까 녹차? 녹차 맞습니다. 자 녹차. 아 녹차인데 그러니까 야 이거 참.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마늘. 감귤. 마늘. 마늘. 나는 감귤. 감귤. 자 정답은. 도글동글한 게 감귤 모양이잖아 마늘은 아닙니다 마늘은 아닙니다. 자 가겠습니다. 세 번째 준비 준비 하나 둘 셋. 버섯. 나는 버섯이라. 버섯 그렇지. 내가 먼저 벗지는. 자 동점이에요 동점이에요.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매일. 지실. 지실이 먼저 합니까? 아니요. 이거 외국어 외국어. 자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매맬입니다. 메밀. 정답은 메밀. 자 가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고구마. 뭐 대답을 해 알았어요. 선인장 이건 당연히 선인장이지 이거는. 정답은 고구마. 이겼기 때문에 선물을 전달합니다. 이 또 황금돼지를 맞이해서 계획 한 말씀.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농민과 저희들이 윈윈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 일자산업이 거의 많이 붕괴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진짜 제주도 특산물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좀 다양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우리물쿠키 파이팅을 한번 다 같이 외쳐주시겠습니다. 자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우리물쿠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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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우리물쿠키 파이팅.